Q. 아, 틀리십니까? 아, 틀리십니까? 아, 근데.. 다른 방송을 봐도 되나? 내 방송에서? 안 되지 않나? 그거네? 대충 약간 요런 느낌인데... 진짜 약간 영어 느낌 평가한데? 준비 가능해요? 확실해요? 아, 그러네. 딴 데도 하고 있네. 그 엔티티 빡빡이 아저씨는 대풍이인가요? 대풍이의 모티브 아닌가요? 대풍이, 너가 여기서 왜 나와? 대풍이 여기서 오는 부분입니다. 아, 진짜 사원이네. So let's talk about the onion. 매번 그렇게 안 복잡한 것 같은데. 건물이 복잡하지. 네, 온눈은 인센스 버퍼너네요. 그래서 그녀는 공간에 있는 것 같고, 인센스 버퍼너로 맵에 있는 것 같고, 그래서 인센스 버퍼너로 카운플레이션을 사용하였어요. 붉은수 신맵이라고? 토구맵 신맵이네, 그러면. 이 맵에 있는 것들이 특별한 것들이 있나요? 예를 들어, 게임에서 전환을 시작할 때, 버그가 엄청 많겠다. 버그가 엄청 많겠다. 예, Arkham은 사원 안에서 버그 맞을 것 같아. 와 진짜 근데 김풍이 진짜 나갔다 대풍이 진짜 나갔다 대풍이도 똑같다 처음에 사진 보고 사람들이 중부 아니냐고 말이 꽤 나오던데 중던지는 중부 예상해봅니다 플레이 그러잖아 역병 쓴다니까 이게 좋은 시간 늦은 덥다 많은 procent이 있는 Nakal 대바되 앞으로 살인방이 계속 나온다면 impl Diet절히יו 급정 잡 swim l 신사림아예요. 부르기 싫고 그래야지. 레귤러 스피드네. 레귤러 스피드. 레귤러 스피드네. 눕히면은 근처에 소리 들르네. 퓨리도 쓰겠다. 그리고 마지막 플레그 퍼르크는 고러프트 인터벤션 어? 오! 오! 블락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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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좋다. 오! 이거 개 좋다. 미쳤다 이거. 오! 이것은 게임 시작 잠시 동안 변전은 저런 거 안 끼지? 오케이. 아주 빨리 제인은 식구? 우리 오프라 캐릭터 바지가 왜 이래? 여기는 뭐야? 비율이 안 맞잖아. 이상한 것 같은데 원근감인가? 이상하지않아? 살찌고 그런게 아니라 비율이 이상해. 제인의 첫 퍽은 solidarity 전세 퍽 때문에 밥 많이 먹을듯이 죽을듯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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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0% 뭐야? 서로 동시에 지우는데 50% 죽을듯이 50% 죽을듯이 제인 로메로는 두번째 퍽은 두번째 퍽은 목적이 목적이 확실하게 확실하게 전세퍽이 10초 다가오는 아 개 쓰레기야. 와 어떻게 이런 퍽을 생각하지? 발자국 키고 10초동안 발자국 없대 마지막 퍽은 제인의 마지막 퍽은 잠시만요 시작 오 이건 이거 이건 좋다 3분동안 퍽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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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괜찮은데 이거 이건 진짜 좋다 마지막 여기 버그만 없으면 진짜 좋은 퍽이다 아 되게 불편한 캐릭터네 신경쓰인다 보면 볼수록 아 외국인 처형에 저런 사람이 많아 아 별로 쓰는 맞을 것 같은데 기동성이 확보가 안되면 어차피 강하지 않아 신살인마 플레이그 역병 뭐 이런 느낌 병구하고 싶어? 근데 병보다는 독이 좀 더 핵심 아닌가요? 26이로 미국 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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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츠 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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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